문화예술을 통해 시민의 소리를 전하는 경기도 의정부시의 촛불 문화재가 개최됐습니다. 정웅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8일 저녁 의정부 시민들의 행복한 문화거리, 행복노예 많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문화예술인과 시민이 함께 의정부에 풀리지 않은 주요 현안을 예술공연으로 시민들에게 알리는 두 번째 촛불 문화재입니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의정부 시위를 책임질 뿐 이렇게 많이 나오셨는데 오늘 여기 참가하신 뜻을 잘 아시고 앞으로 모든 일에 역점 사업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늘 노고에 항상 응원합니다. 거리를 오가는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관심을 보였으며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 정치인들도 문제 해결을 호소하는 시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충년들은 지역 사회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포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걸린 문제로 시와 오랜 기간 대립하고 있는 자일동 주민들은 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평생의 아픔임을 호소하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고산 신도시 입주민들은 어린 자녀들의 안전권, 학습권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고산대형물류센터 허가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의정부 시민들의 뜻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여러 가지 이런 현안들이에요. 의정부 시민들은 대부분 다 반대를 하는데 그러한 시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지금 강행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의정부 시민들은 그들의 소리를 예술을 통해 전했습니다. 시민은 문화를 만들고 문화가 시민을 깨운다는 슬로건으로 시민의식 변화와 동참으로 깨끗한 의정부, 행복도시의정부 만들기를 호소했습니다. 의정부 씨가 불통행정으로 많은 의정부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진행하고 있는 많은 현안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정부시는 이것을 재고해 주시고 시민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이 깨어있듯 소통하는 의정부,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참 행복도시의정부로 봄 소식을 전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